GnC WFF 챔피언쉽 대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입니다 What's up?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요 6월 21일날 GnC WFF 챔피언쉽 대회가 열리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 각지에서 몸짱 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경합을 열게 되는 그런 챔피언쉽이에요 저도 영광스럽게 그 무대에 서게 됐는데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 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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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챔피언쉽 대회 다음 영상에 setzen